이 표현 꼭 외우자, 동사문형 밥 먹었어요? 너 밥 먹었어?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? 너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 내가 밥 먹었어요 너도 책 자주 봐? 걔 뭐해? 걔 계속 책 봐 너도 책 자주 봐? 너도 책 자주 봐? 나는 드물게 봐 내가 책 자주 봐 귀여운 공책은 누구 거야? 귀여운 공책은 누구 거야? 귀여운 공책은 누구 거야? 귀여운 공책은 내 거야 귀여운 공책은 내 거야 torque 너 accident 너 또 샀어? 너 또 샀어? 입양ہ 이건 동생이 나한테 준 공책이야. 너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 아니, 나는 어문 수업 들어. 너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 응, 나는 어문 수업 들어. 나는 어문 수업 들어. 너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